연수문화원이 전통다가의 계승을 위한 전통을 빚다 프로그램 수료식을 지난 11일 문화강좌 2실에서 진행했습니다. 연수문화원의 전통을 빚다는 인천시 교육청의 평생학습관 지원사업으로 지난달 4일부터 12회에 걸쳐 진행한 우리 떡과 한과 만들기 강좌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60세 이상 장년층에게 삶의 기쁨과 성취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. 이번 강좌는 백설기와 단호박떡, 전통약밥, 떡케이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전통다가조리교육법과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를 20명으로 제안했습니다.